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권투왕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권투왕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김덕봉 시리즈 요번엔 또 어떤 노가다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휴 난 왜 이렇게 몸이 약골이지 삐쩍 마른 몸에 비실비실 아프기나 하고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좋아 권투나 배워서 세계 챔피언이나 돼볼까 그렇게 쫄래쫄래 아무 체육관이나 들어가 김덕봉 관장님 저 권투 배우러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어서오세요 근데 너 돈은 있니 500원 있습니다 많이 비싼가 뭐죠 저기 구석에 가서 샌드백 대신 신문지나 두들겨라 상관없습니다 바로 두들기겠습니다 내쫓진 않네 게임 시작 와하오 진짜 신문지 두들기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터치해야 되나 어 맞네 터치를 요런식으로 하면은 돈이 이런식 들어옵니다 중간에 파워 10배라고 해가지고 돈이 10배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건 또 뭐야 밑에 상자가 들어왔어요 아 5원 자 그럼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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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터치할 때마다 4원씩 들어옵니다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뭐지 왠지 모르게 요번 김덕봉 시리즈는 돈 벌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 피버타임 땐 내가 굳이 터치 안해도 알아서 터치를 해주네요 아니 잠깐만 근데 요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라는 얘기 아니야 장비는 뭐야 창문 탭당수익 3배 아하 이거는 진열장비고 착용장비 흰팬츠 주먹파워 오증가하는데 300만원 샌드백은 뭐야 벤톤급 이상 쓰레기봉투 샌드백 탭당수익 55배 진열장비를 모두 구매한 후에 사용 뭐야 이걸 다 사야지 저걸 살 수가 있다고 음식은 체력게이지 증가량 플러스 1인데 2070 야잇 헬퍼 덕봉 팬클럽 회장 초당수익을 벌 수 있다 불러오기 공짜야 오잉 웬일로 공짜냐 팬 와 덕봉이 팬 이아나 초당수익 2배인데 1억원 필요해요 대전 야 나의 목포는 슈퍼 헤비급 챔피언이다 현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김달수 대전 요한은 대 500만원 돈이 없어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싹 다 잡아야 되고 지금 돈의 액수를 보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또 목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옆에 사과는 뭐지? 뭔지 모르겠고 바로다가 아 이거 현재를 오지게 해야 된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그니까 이제 요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여기 위에 초당 100배 탯당 100배 이렇게 있습니다 그니까 요거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띡노라 와 순식간에 600만원 벌고 바로다가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뭐 상자에서 쓰레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잠깐만 이거 탯당 100배랑 10배 같이 적용 안되네 자 이제 돈 좀 벌렸으니까 요것으로 갖다가 창문 구입 수건 구입 휴지 구입 자 이제 탯당 수익이 18배에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건 구입 안되겠지? 와 와 돈 버는 거 봐 이게 뭐야 하하 바로다가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돈 엄청나게 또 번 다음에 아 억대로 또 그냥 벌어버리고 바로다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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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역시나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대전 한번 떠도 될 것 같아요 대전을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하기 어? 체력 게이지가 가득 차야 된다고? 체력 게이지? 아 밑에 여기 체력 게이지 있구나 이건 뭐 어떻게 채우죠?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건가? 아 사과를 한번 먹을 때마다 체력이 이렇게 일식 올라가는 거구나 뭐야? 이거를 언제 다 채우고 앉아있어? 음식으로 업그레이드 아 이제 이해했다 아 걸어만 했더라 그러면은 이제 체력이 한꺼번에 가라치 엄청 많이 올라가야죠 체력 올라가는 동안 또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체력 다 채웠고 바로다가 대전 들어가서 대전 어? 한 대라도 맞으면 집니다 상대가 왼손 펀치를 날릴 땐 반대편 구석으로 가야 안 맞습니다 대충 룰은 알겠는데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지는 건 좀 오반데? 일단 해볼게요 야야야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야야 이렇게? 야야 왜왜왜 아 뭐야? 아 잠깐만 다시 대전 아 뭐 대전하는데 이거 무슨 또 시간초가 있어 이거를 그냥 들어가려면은 열쇠를 내야 된다고? 아니 저게 바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야야 너 죽어 야야 너 빨리 죽어 그냥 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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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공격해 아니 뭐 때릴 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언제까지 때리게 아니 좀 가만히 있자 할래 아아 아니 잠깐만요 안되겠다 이거는 파워를 좀 올려야 될 거 같아요 아 이거 근데 파워 올리려면은 이거 플라이트급 이상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유 좀 난이도가 있네 아니 이게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피해 피해 어 왜 어 뭐 때려 가만히 있지 말고 때리라고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때리라고 왜 자꾸 그러고 있냐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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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엔딩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보니까 좀 쉽지가 않네 자 바로다가 살 수 있는 거는 싹 다 사버립시다 착용 장비 구입 요렇게 해주고 전화기 아령 돈도 요렇게 벌어준 다음에 이 초당 돈 늘어나게 하는 요것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레벨씩만 요렇게 맞춰놔야겠다 돈 부족하네 바로 그러면 또 요렇게 돈 벌어주고 와 와 이거 돈 헉 금방금방 벌리네 초당 100배라서 돈이 더 빨리 벌려요 체급 보기 아 라이트 플라이급 플라이급 벤턴급 패더급 라이트급 라이트 웰터 웰터급 라이트 미들급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헤비급 슈퍼 헤비급 자 다시 한번 대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 플라이급 챔피언 서인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제발 오 아 잘못했다 아 실수 다시 도전 야 야 때려 아 뭐 공포게임이야 이거 왜 안 때리냐고 때리라고 그러고 있지 말고 때리라고 때리라고 아니 시간초 가니까 때리라고 야 랄랄랄랄라 깨 랄랄랄랄랄라 깨 야 오 오 오 오 아 죽어 하하 아 깼습니다 바로다가 장비 구입 장비 구입 또 구입 돈 벌어주고 자 바로다가 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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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곧 있으면은 어 다 사겠다 돈부터 그냥 빨리 벌어버려야겠다 이거 바로다가 또 구입 또 구입 또 돈 벌고 또 구입 또 구입 오케이 진열 장비는 싹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샌드백 와 75억이야 하나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이게 지금 체급을 조금 늘리니까 이 캐릭터의 모습이 뭐랄까 몸이 조금 좋아졌어요 아까는 완전 삐짱마른 캐릭터였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펜도 이렇게 늘려줘야겠다 구입 구입 자 그럼 이제 요걸로 갖다 요렇게 하면은 야 돈 엄청 빨리 늘어나 그냥 대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현 벤터급 챔피언 박현득 대전료 5억 시작부터 그냥 공격 오지게 해야 됩니다 거 녀석을 갖다 공격 한번 해볼까 랄라라라라라 아 공격 속도는 똑같은 데 죽어 아하 ambigu 오케이 체급 올라가 껴우 빨리 때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도 그냥 없어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바로다가 그러면 또 장비 구입하고 구입하고 음식도 조금 이제 사줘야 되겠다 늘어나는 양이 조금 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다가 또 돈 벌고 갑자기 돈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오케이 돈 모았고 바로다가 가지 샌드백 바위 샌드백 와 여기서부터 라이트급 이상만 구입 가능합니다 돈 버는 것도 무슨 급이 있어야 돼 스파링 파트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돈도 벌고 와 이제 초당 4억씩 늘어요 4억씩 참고로 미리 말하는데 여기 위에 방금 보셨겠지만 열쇠 선물 왔다 저거 누르면 광고 나옵니다 제가 해봤어요 댓글에 또 저 열쇠 안 받았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합니다 팬 구입도 하고 이제부터 체력 늘리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어 뭐야 수지품? 이게 뭐죠? 아 중간중간에 나오는 쓰레기들이 쓰레기가 아니고 수지품이었구나 어? 이게 뭐야 파워펀치 확률 증가 돈을 10배로 획득하는 파워펀치 나올 확률을 올린다 수지품을 업그레이드? 아아 아 요런식으로 보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계속 요런식으로 음식 먹는 속도 증가 그래 요거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바로다가 상점 들어가서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 24,900원짜리 보석이랑 열쇠를 갖다가 다섯 번 구입을 했습니다 아 원래 김덕봉 시리즈는 10만원 이상 안쓰는데 아 요번 시리즈 여태까지 해왔던거랑 좀 다르네요 아 요런게 또 있었을 줄 몰랐네 잠깐만 그러면 수지품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할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뭐부터 해야되지 이게 왠지 보석을 다 써도 안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음식 먹는 속도 아 업그레이드의 한계치 아 이제 빨라져서 좋다 아 이거지 아 진짜 너무 답답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파워 10배가 나올 확률을 늘려주는 건데 아 업그레이드 한계 뭐야 그러면은 어 그냥 요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네요 뭐야 괜히 보석 많이 샀나 지금 1500개나 남았는데 이건 망했다 그러면 바로다가 대전 한번 해봅시다 현 패더급 챔피언 오세범 커 녀석으로 와 잔근육이 많이 생겼다 라이트급입니다 오호 몸 좋아졌어요 장비 구입하고 샌드백 구입해주고 이제 이렇게 돈을 한번 벌어보면은 야하 이제 천억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법니다 그냥 바로 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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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다가 또 구입 그 다음은 웰터급 이상 와 자 드디어 샌드백을 칩니다 신문으로 시작했는데 드디어 샌드백 칩니다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검정고무신에 있는 캐릭터 아닙니까 아닌가 왜 자꾸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체력도 다 채웠겠다 바로다가 현 라이트급 챔피언 6두식이랑 바로 배틀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회피를 해야될 것 같은 그냥 한번 때려보자 뭐지 아니 이 녀석들이 공격을 안해요 뭐야 때릴 것 같으면서 안 때리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잘 모르겠고 바로다가 펜 구입 와 그 다음 거 5천억 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 아이 근데 왼쪽에 보면 우주 정복이라고 있거든요 뭐냐 어? 뭐야 레디 스타트 어? 이게 뭐야? 자 파워 10배 오오오오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참아볼게요 뭐 의미 없는 건가 그냥? 아 뭐야 터치해도 야 왜 이제 알았냐 와 체력 엄청 많아요 50만이에요 50만 우주괴물 자 다 끝났고 저의 최고 기록 42마리입니다 등수도 있어? 아 랭킹이 또 이렇게 있는데 저는 42마리니까 한 3등 정도 되겠네요 이따가 랭킹 1등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체력도 다 찾고 바로다가 현 라이트 웰트급 챔피언 최 서순이랑 배틀 갑니다 아 제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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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게 조금 배틀이 이상한데요? 아니 그냥 공격만 누르면 끝나네요 뭐 아무튼 체급 올라갔고 몸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다가 장비 구입 장비 구입 장비 못 구입 펜 구입 어? 이거 짱구 아니야 짱구? 덕봉이 펜 스텔라? 샌드백도 좀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5,845억 원짜리네 바로다가 돈 모아서 구입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모든 샌드백 싹 다 구입해버렸습니다 펜도 1조 2,300억짜리 구입 완료했고요 모든 펜 싹 다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력도 또 찾겠다 바로다가 현 웰터급 챔피언 조우선이랑 바로다가 배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안 맞고 그냥 깰 수 있었으면은 뭐야 이거 버그인가? 아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공격 모션을 취하는데 공격을 안 해요 계속 맞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뭔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버그 같아 내가 봤을 땐 바로다가 또 장비 구입해야죠 구입 구입 음식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체력도 다 찾고 바로다가 대전 갑니다 현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 우범지 과연 너도 안 때리고 끝낼 수 있냐? 자 과연 오호호 체급 올라갔고요 자 또 체력 다 채웠고 현 미들급 챔피언 강민이랑 배틀 들어갑니다 이것도 왠지 모르게 안 맞고 그냥 깰 것 같아요 역시나 아니 이건 또 뭐야 돼지가 되었네 어쩜 유유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갑자기 몸이 왜 안 좋아져? 이게 뭐 자 현재 늘릴 수 있는 데미지의 량은 싹 다 올려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주 정복 바로 들어가야죠 과연 51마리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아이고 제발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 51마리 오 따 랭킹 1등 하하하 뭐야 53마리까지 야 깔끔하게 요거 뛰어넘으려면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바로다가 랭킹 1등 대전도 요렇게 해주고요 야 때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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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 챔피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때리지도 못해 지금 응식도 끝까지 싹 다 업그레이드 해버려가지고 지금 해야될 거는 그냥 체력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 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돈을 더 번다고 해도 지금 장비도 그냥 끝까지 다 샀고 음식도 끝이고 이 팬클럽도 딱히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팬도 끝까지 다 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답입니다 수지품도 싹 다 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드디어 현 헤비급 챔피언 2억 3이랑 배틀 갑니다 딱 봐도 이겼죠 사망 자 요번에는 현 슈퍼 헤비급 챔피언 개희 8이랑 배틀 갑니다 무천도사 같네요 생긴 게 역시나 공격도 못하고 사망 자 1차 엔딩 나왔습니다 드디어 슈퍼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삐쩍 골고 허약했던 나 김덕봉이 이제 아무도 무시 못한 챔피언이 됐다 난 지구 최강 파이터다 크크 띠리링 띠리링 누구세요? 뭐라고요? 나보다 더 강한 놈이 있다고요? 지구인이 아니라고 외계인? 까짓 거 얼마나 강했어 내가 물리쳐주겠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맨 마지막으로 알칸타투라는 외계인 챔피언이랑 배틀을 떠야 돼요 오케이 체력 다 찾고 바르다가 외계인 챔피언 대전 갑니다 이것도 뭐 근데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얼굴만 외계인이야 그리고 자 역시나 아무런 공격도 못하고 사망 하하하 외계인도 별것 아니군 이게 왜 1차 엔딩이야 2차 엔딩 아니야? 외계인 챔피언도 나의 주먹 앞에 무너지는구나 이로써 난 우주에서 제일 센 사나이가 되었다 날 무시하던 놈들 다 어디로 간 거냐 아 유저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안 했구나 유저분 날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네 당신의 손가락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허약한 김덕봉이었을 거야 다시 한번 고마워 다음 업데이트 때 더 강한 놈들이 온다고 하니 그 놈도 같이 물리쳐줘 아네 자 이로써 모든 엔딩을 싹 다 봐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녹화 중간에 튕겨가지고 게임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중간부터 다시 키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간만에 하는 또 김덕봉 시리즈였네요 권투한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